안녕하세요. 시타타파이 심청석. 오늘은 금요일인데 제가 원래는 금요일날은 좀 쉬는데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백경란 질병청장이 사퇴하고 후임은 지영미 어떤 새로운 질병청장이 나온다. 이런 뉴스 여러분들 오늘 보셨죠? 이거는 왜 갑자기 이렇게 되냐? 그러나 겉모양세는 백경란 질병청장이 주장했던 과학 방역이나 어떤 이해충돌,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처음에 이해충돌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백경란만큼 문제를 안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바꾸는 거냐면요. 이 뉴스의 이면에는 그게 있습니다. 백경란은 안철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백경란 질병청장은 안철수가 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백경란 질병청장은 안철수 사람이라서 이제는 내쫓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영미는 윤석열의 중마고우예요. 서울법대 동기자 연세대 교수예요. 이 남편이. 그래서 윤석열과 55년 중마고우의 부인으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배우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질병청장 날리는 거고 윤석열의 중마고우,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배우자 지영미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했던 안철수의 요구를 그 당시에 코로나19가 발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리였죠. 그래서 안철수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윤석열이 연일 어제도 그랬지만 건강보험 개혁이요.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것. 맨날 이래요. 건강보험에 가장 피해를 입힌 거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 장모랑 지 부인이에요. 그렇죠? 일부 도덕적 해이. 일부가 아니라 네 부인도 건강보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만 원 내던 인간이에요. 재산 60억 있던 인간이에요.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부정수급으로 22억 9천만 원을 얻은 게 바로 최은순이에요. 건강보험의 개혁의 시작은 이런 부정수급자들 최은순이를 감옥 보내고 이런 안일하게 60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김건희가 제대로 의료보험을 의료를 납부하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 뉴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예산안으로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은 이미 넘겼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미 국정조사는 시작하려고 하면 15일 엊그저께부터 시작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정조사도 밀어주고 있고 이태원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밀어주고 있고 예산도 통과되지 않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얘기하자. 민주당 더 이상 당하지 마십시오. 쟤네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요. 예산안 통과시키면 딴소리합니다. 무조건 국정조사 시작하고 국민의힘 참여하고 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저는 국민의힘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모습도 국민들이 봐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면 여야가 국정조사에는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책임하에 국가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국정조사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당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것도 좋지만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망신이 아니라 이태원 12구 참사는 진상규모형과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죠.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도 그만큼 책임 있는 정당 책임이 있었다라는 걸 밝히는 게 중요해서 지금 현재 이태원 12구 참사에 국정조사가 연기돼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민주당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급한 게 아니에요. 예산안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국민의힘 그러면 예산안이 급한 거예요. 그럼 예산안 통과시켜달라고 너희들이 요구하려고 그러면 국정조사 참여해라.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뉴스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본이 여태까지 자유대 자유대를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서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협법의 정신을 견제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여태까지 전범 국가였어요. 전범 국가에서 자기네 나라만 침략을 당하거나 그럴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게 바로 평화헌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방위 안보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군비를 증강시키고 해외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일본의 헌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뉴스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 미국이 있는 거죠. 일본은 정식 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일본은 자기 나라에만 전범 국가를 해서 자기 나라만 침략을 당했을 때 방어정도 하려고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머지 승전 국가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용인이 없는 이상 일본이 이런 일을 단행할 수 없죠. 현재 전 세계에서 방위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900조가 넘는 돈. 그다음에 1등과 2등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2등은 중국이에요. 중국은 200조가 넘는 돈을 방위비로 써요. 그다음에 일본이 만약에 이 헌법을 통해서 군사 팽창을 한다고 하면 일본이 3위가 됩니다. 단순에. 결국은 미국이 그러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왜 용인으로 해주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도 사거리를 1000키로 이상 날리고 중국과 중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고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은근슬쩍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을 합니다. 이게 왜 일본이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군사, 군비 증강을 하면 가장 반발이 심한 거는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런 삼각 동맹을 주장해 오고 있는데 왜 이런 민감한 일본의 군비 증강에 미국이 오케이를 해주냐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봐서 그렇죠. 문재인 정부라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지금은 아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도 해도 찍소리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의 단신 중에 여론조사 꽃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다스베이다죠. 김호준 총수가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윤석열 지지도가 41%가 나왔어요. 이번엔 그렇게 욕을 하고 날리려고 그랬던 김호준의 여론조사 기관 꽃을 인용을 해서 반색을 하고 있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2의 김호준 제3의 김호준을 발본세관에서 엄벌하고 석고대자 하라고 떠들더니 윤석열이가 여론조사에서 좋게 나오니까 국민이 높이 평가됐다. 라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웃기죠? 그런데 딴 거는 얘기 안 해요. 윤석열 여론조사 지지도만 41% 나오고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1 국민의힘 40.6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한동훈에 관해서 직무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소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딱 빼고 자기네들이 볼 거인 여론조사만 쓰고 있죠. 여기서 특이할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약사건에 통정거래로 의심되는 주문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전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무려 60.9% 매우 동의한다가 50.3 어느정도 동의한다가 10.6 김건희 소환해야 된다가 60.9 에요.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그 다음 이렇게 뉴스 정리해주면 좋죠. 그 다음에 이것도 주목되는 뉴스인데 이 뉴스의 뒷면 비하인드는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놓고 오늘 설전이 오갔어요. 민주당 최고위나 다른 데서 그럼 왜 설전이 오가냐 제가 이걸 오늘 취재를 좀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나 친명계 에서는 박지원 전 원장의 적극적으로 복당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친명계 박찬대원 여러분들은 박지원 원장의 복당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 원장의 복당을 반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냐면 비명계 에요. 비명계 비명계 최고위원은 누구냐면 고민정 이죠. 그럼 왜 고민정 이나 비명계 에서는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를 하냐 그걸 봐야죠. 우리가 이면에는 왜 그러냐면 이유를 잃은 거를 들어요. 박지원의 사법리스크를 얘기합니다. 박지원의 사법리스크가 뭐예요? 저네들이 얘기하는 박지원의 사법리스크는 서해공무원 월북사건이에요. 그렇죠? 서해공무원 월북사건입니다. 만약에 박지원 원장이 민주당이 복당을 하게 되면 서해공무원 월북사건도 민주당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러면 왜 그러면 비명계나 과거 친문세력들은 왜 반대를 하냐. 박지원 원장만의 사건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사건. 한마디로 박지원 원장이 딱 민주당에 들어오는 순간 서해공무원 사건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친문계가 박지원 원장 개인의 비리사건이 아니잖아요. 국가정책 그리고 국가의 정무적인 판단이었잖아요. 대통령의.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엮여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운운하면서 박지원의 사법리스크를 운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공격당할 때 친문이 나서서 방어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해가 가십니까? 박지원 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검찰이 칼자루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떠들면서 그쪽은 대응을 안 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엮여있는 사회공무원 사건에는 대응을 해주냐 이렇게 하면서 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은 누구에 누구 때문에 나서서 싸워주고 누구니까 안 싸워주고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이 사건의 이면에는 그런 게 있죠. 왜 이러면 박지원 원장이 슬슬 지역군호 목포 이쪽에서도 몸을 풀고 있기 때문에 견제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도 요즘은 박지원 원장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뉴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화물연대 파업을 했죠. 민주노총의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습니다. 사실 실패했어요. 한 16일 정도 파업을 했어요. 이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 운수 노조의 하부 기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은 뼈저리게 민주노총이나 우리 노동자들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되는 동안 여태까지 민주노총이나 노동의 지도부가 저는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노조가 파업을 하고 그러면 국가의 화물의 운송이 차질을 비우면서 여기저기서 피해가 속출한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이런 언론 플레이에 당연히 민주노총의 파업자들은 국가경제의 금간을 흔든다라는 나쁜 이미지가 더 치워집니다. 제가 왜 민주노총이 이번에 대응이 부실했다고 얘기하냐면 연대를 확장해 나갔어야 돼요. 홍보전과 파업이 왜 국민들을 위해서 파업을 해야 되냐를 홍보전략의 미스였고 파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민주노총 이외에도 다른 시민단체 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서 이 파업의 정당성을 알렸어야 돼요. 그런데 민주노총이 뭘 실수했냐면 파업을 하면 알아서 피해가 속출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알아서 적절하게 딜이 들어오겠지 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파업을 하면 여기저기서 불편함이 호소되면 정부에서 딜이 들어오겠지 그게 여태까지 민주노총의 파업 방식 이었거든요. 연대 확장을 해서 홍보전으로 하면서 점점 이 파업이 정당성을 알리고 다른 민주노총도 파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알렸어야 되는데 먼저 파업을 하고 정부가 딜이 오겠지 했는데 정부가 오히려 더 단호하게 나가면서 오히려 궁지에 몰리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가 내릴 거를 상상을 못한 거죠. 거기서 진 거다. 이거는 앞으로 민주노총이나 우리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더 신중하게 좀 치밀하게 여태까지 우리가 무슨 파업하면 정부가 협상안을 들고 나오는 그걸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시멘트 운송 거부를 국가 경제 마비라는 조중동과의 프레임을 통해서 압박을 했어. 이거는 그렇게 된 것이다. 이거는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김만배 씨 얘기 잠깐 마무리하고 본일론으로 들어갈게요. 김만배 씨가 자해를 했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자살 시도를 하면 당황해야 되는 건 원래 검찰이에요. 그렇죠? 검찰의 수사의 압박 그리고 여기저기서 비난 여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해 굴우하지 않고 김만배의 돈 자금을 관리했다라고 얘기해지는 이한성 씨와 최 부사장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버려요.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더 세게 나가는 거죠. 지금 이래서 오히려 김만배 씨가 지금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예요. 이해하십니까? 오히려 검찰에서 이 수사에 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강도를 늦춰야 되는데 김만배가 이런 검찰의 수사에 부당함을 알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해 행위를 자살 시도를 했는데 검찰의 측근들을 구속을 시키면서 더 강도를 높이고 있으니까 김만배는 병원에서 아직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게 검찰이 물면 놓지 않는다는 이론이 있죠. 김만배의 여러분들 변호 로펌이 어디냐면 법무법인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태평양이라는 법무법인은 우리나라 세손가락 안에 드는 법무법인이에요. 옛날에 황교안지도 여기를 거쳐서 심지어 윤석열도 법무법인 제가 알기로는 태평양에 잠시 소속돼 있었는데 검찰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고 주변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구성정책 청구를 하니까 멘탈이 깨진 거죠. 멘탈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나 태평양이나 검찰이 미쳤다고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검찰의 공권력이 센 거죠. 그러니까 나만 없어지면 이 사건은 공소권 없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압박이 있는 거죠.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예고해드렸지만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결심공판 즉 검찰이 구형하는 날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하면 권호수 회장이 떠올리죠. 그런데 권호수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분하고 억울하다. 그렇죠. 이 분하고 억울하다는 말 속에는 어떤 게 있냐. 자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가담을 했다라고 해서 징역 8년 벌금 150억 그다음에 취징금 81억 3천 이렇게 나왔지만 자기는 주식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주식을 그래도 여태까지 그 회사의 회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차익을 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지만 짬짬짬 뭐예요. 말 못한다는 거잖아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럼 검찰 오늘 재판부에서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저는 재판부가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공판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건 외적 논쟁보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쟁점에 집중해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재판부도 썩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재판부는요. 재판부가 검찰을 혼내야 되는 거예요. 왜 검찰 범죄 일란표에도 나와 있는 김건희는 김건희는 수사 안 하냐. 라고 저는 오히려 이런 공소장을 제기한 검사들에게 혼줄을 내고 오히려 이 재판부는 연기를 시키는 게 검찰의 구역 날짜보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쩐주라고 자기네들은 주장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검사가 직접 얘기까지 하는데 왜 이 사람을 수사 안 하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검찰이 이례적이에요. 사건 외적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김건희를 얘기하는 거죠. 재판부가 꼭 집어서 외적 논쟁을 심리하지 않았다. 김건희는 빼고 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는 빼고 검사들이 나머지 주가조작범들과 권호수 회장의 사안만 봤다는 거죠. 재판부가 이래해서 됩니까? 재판부가 이르면 안 되죠. 제가 어제 밤에 여기저기서 요즘 일어나는 재판 결과들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서 제가 유튜브에서 저걸 찾아봤어요. 과연 미국 재판은 어떨까 했더니 가장 미국 법원 미국 판사 이런 걸 쳤더니 프랭크 카프리온가 라는 판사님이 나오더라고요. 80세가 넘은 판사인데 왜 우리나라는 저런 판사님이 없을까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그분은 법위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법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깨뜨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교통위반을 왜 위반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법정은요. 여러분들 검사는 죄를 묻는 것이고 사법부라는 판사는요. 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면서 최대한 피의자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법정은 멀었구나. 정말 본인들은 신적인 존재라는 생각만 하고 이런 재판부가 할 말은 아니죠. 사건 외적 김건진 사건의 논쟁보다는 공소사실 쟁점에 집중해서 심리가 이루어졌다. 재판부가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외적 논쟁은 보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은 자체를 안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했죠. 김건희가 그러면 여러분들 검찰은 왜 김건희를 소환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죠. 물론 다 알고 있죠. 봐주려고. 그렇죠? 봐주려고. 봐주려고 수사 안 했죠. 그럼 왜 검찰은 대놓고 저렇게 김건희의 사건을 수사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하냐. 공소시효 때문에 그래요. 공소시효. 왜 그러냐면 김건희 씨의 경우 기소된 피고인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으로 피고로 기소가 됐죠. 피고된 피고인 기소 아 피고된 아니 기소된 피고인들과 공모관계가 입증돼야만 공소시효가 연장돼요. 그렇죠? 현재 기소된 피고인들과 김건희가 공소사실이 밝혀져야만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데 김건희를 소환을 하게 되면 공모관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공소시효를 지나게 하기 위해서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올 12월로 알고 있어요. 김건희 소환하자마자 대질신문 이루어지고 여기저기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공범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사실상 정지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소환 안 하고 공모관계를 검사가 입증하지 않으면 그냥 공소시효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 회장은 이런 말을 하죠. 왜 권 회장은 분하고 억울하지만 이런 말은 이 이면에는 저는 저런 게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권호수 회장은 누구보다도 김건희를 잘 알죠. 그의 과거를 알죠. 어떤 인지 알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주가 조작이 2012 2012년에 12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과거에 멋도 아닌 게 이제는 죄를 줘도 수사조차 받지 않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권호수가 분하고 억울하다는 소리라고 있겠죠. 왜 그러냐면 권호수 회장도 사실상 사업가잖아요. 사업가이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 필요했었겠죠. 어느 정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2012년만 해도 이게 주가 조작은 2010년 사건이에요. 2010년도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아니라 양재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2010년도까지만 해도 최연순이나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김건희나 윤석열을 보면서 막강한 권력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2년 전에 김건희나 최연순은 검사들을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그걸 이용해서 돈 벌 수단으로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던 거예요. 2010년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김건희 줬다 아니잖아. 진짜. 근데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사실상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는 김건희잖아요. 김건희다 보니까 자기한테 모든 사건을 뒤집어 씌우고 실세인 김건희는 수사조차 안 하고 억울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오늘은 공판이었고 이 사건은 2월에 아마 선고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선수들이 있죠. 사실 주가조작은 선수들이 직접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선수들 이정필이죠. 이정필은 징역 7년 벌금 100억 취징금 9억 또 다른 선수도 벌금 100억 이렇게 때려 맞았어요. 왜 근데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 여러분들 저걸 좀 알려드릴게요. 이 이면에는 누가 봐도 선수들의 입 벌리면 김건희가 다칠 수 있잖아요. 김건희의 짓이나 김건희의 돈 계좌를 관리했으니까 제일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선수들이 입을 못 벌리는 줄 아세요? 이 선수들은 도이치모터스 말고도 여러 군데 주가조작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까지 죄를 물을까 봐 선수들이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이정필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거 하나만 알까요? 이것저것 조사함은 검찰이 약점을 다 지고 있는 거죠. 주가조작 선수가 하나만 주가조작 합니까? 얘 조사하다 보면 여태까지 어디 어디 주가조작 한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한 건으로만 물으니깐 물으니깐 얘네들은 입을 열지는 못 하는 거예요. 딴 것도 별건으로 또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이 이렇게 대놓고 김건휘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세요. 많이 엮여 있으니까. 그다음에 김학의 출국 불법 출금 사건.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웃겼어요. 이거는 조중동의 승리라고 얘기했어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자체가 우리 사회가 썩은 거예요. 이거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아니라요. 검사 출신의 선배였던 법무부 차관에 까지 올라갔던 김학의 성 별장 아니 뭐죠? 별장 성접대 사건이었어요. 검사들이 죄를 그냥 덮어줬던 사건을 재수사가 시작됐죠. 검사들이 지 선배라고 덮어줬던 사건을 재수사의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김학의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검사들이 그냥 조용조용 하면서 덮어줬던 사건을 이게 재수사의 움직임이 여론이 들클고 여기저기서 증언들이 나오니까 이 사건이 재수사를 될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중대 범죄자가 도망가려고 하는 거를 검사했던 이규진 검사와 그 당시에 차규진 법무부에서 일하던 차규진 씨 그 다음에 여러 검사들이 이 사건을 잡기 위해서 김학의를 잡기 위해서 재수사하면 피의자가 되니까 그 사건인데 우리는 지금도 저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학의 불법 출금 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김학의가 현재 민간인 그 당시에 민간인 신분이었고 재수사하기 전이니까 재수사를 하게 되면 진실이 드러나면 피의자가 되는 순간 불법 출금이 가능하지만 김학의는 어떤 기소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학의가 민간인 신분으로서 불법 출금을 당했다 라고 하는 검사들 특수부의 논리였어요. 정말 힘있는 자들은 사건 자체를 바꿔요. 조정동과 그래서 이 김학의 불법 출금이라고 불러면 안 돼요. 사실 자체를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재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도망가려다가 사실 공항에서 체포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런 미친 새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재수사를 앞둔 중범죄자였어요. 김학의 전 차관은. 일반 민간인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변호인들이. 누가 봐도 쟤는 중대한 범법을 저질렀는데 검찰이 덮어줘서 무혐의가 처분돼서 민간인 신분이지만 재수사를 앞둘을 때는 중범죄자 그만큼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누가 봐도 동영상에는 김학의 얼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니라고 그냥 부정했던 사건이에요. 입건이 안 됐으니까 민간인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김학의가 무혐의 김학의가 입건조차 안 된 건 왜 그래요?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기 때문이죠. 제 식구 감싸기. 그런 수사가 오히려 적밥했나요?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김학의 사건에 무죄를 줬던 그 검사들이 과연 수사가 적절했나 그 사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김학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재수사에 여론이 들고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은 불법 중대범죄자라고 인식했던 그 당시에 법무부 그리고 이규진 검사는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규진 검사 이광철 전 민정수석 다 구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한 거예요. 구형은 이규진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진역 3년 검찰이 검찰을 진역 3년을 구형합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진역 2년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게는 진역 3년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규진 현직 검사죠. 이규진 검사는 왜 구형을 받았냐 말이 안 되죠. 검찰은 출국 금지 요청 권한 등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 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진 검사가 조사단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데 당시 민간인이던 김학의 상대로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출국 금지를 불법적으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권한이 없는 이규진 검사가 그 당시에 긴급으로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거는 제가 보면 대법 가면 뒤집힙니다. 왜 뒤집히냐면 이규진 은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단을 떠나서 검사죠. 검사기 때문에 검사는요 본질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규진은 조사단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검사라는 자체가 수사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본질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검사들이 잘못해서 생각한 거죠. 당시 대검과 법무부가 긴급 출금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출국 금지를 요청했으니 정당한 수사권 행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재판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은 했지만 1심 선고가 내릴 때는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뒤집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건입니다. 제가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소작 사건이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나 윤석열 징계 사건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이나 검사들도 저는 지금 많은 걸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수부 소속 아니면 그렇죠? 특수부의 소속이 아니면 검사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거죠. 윤석열은 지금. 다른 검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특수부 출신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검사가 검사를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윤석열 이가 지금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고 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냐. 지 5년 후에 살기를 위해서 민주당을 작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게 이재명을 치는 것이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윤석열 한동훈도 결국 나중에 검사들 손에 의해서 전정부 수사가 시작되면 검사들 손에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웃긴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그 당시에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누구냐. 김봉현 술접대 받았던 검사예요. 왜 무죄가 나왔는지 이해가 가시죠? 낮에는 김학의 수사하고 밤에는 김봉현 술접대 받던 검사가 유모 검사가 결국은 김학의 무죄를 줬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김학의가 기소를 면한 거예요. 2019년 당시 김학의 3차 수사팀 소속으로 확인됐던 게 김봉현 라임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재를 받았던 검사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자들이 수사를 했는데 사실상 이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조져야죠. 부실수사로. 지금 오히려 180도 바뀌어져서 출근 갖고 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썩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현 법무부 연수 위원이죠. 오늘 검찰에 출두 했어요. 검찰에 출석을 해서 단 한마디도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좀 주의있게 봤어요. 윤석열 전 고검장이 한 2분 30초 정도 인터뷰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채널A 수사 당시 윤석열 전 총장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검사들이 볼 때 윤석열은 가짜는 거죠. 네가 그렇게 5년짜리 권력이라고 하면서 우스웠던 검사들이 비웃었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너의 행시를 보니까 웃기다는 거죠.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뤄진 징계 과정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징계 과정에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전 지검장이 윤석열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고 이성윤은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압박을 가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을 피징계인으로 지칭을 해요. 먼저 이 지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 관련 윤 전 총장이 한동훈 전 지검장을 감싸며 위협적인 언행을 한동수 법무부 감찰부장이 자기를 위협했다라고 그 당시에 한동수 법무부 감찰부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성윤 지검장이 본인은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5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감찰 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인데 한동수 법무부 감찰부장이 들어오니까 다리를 쭉 뻗어갖고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서 이럴대요. 책상에 다리를 앉아놓고 보고서 놓고 가 이러더래요.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한마디로 한동훈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격분하면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가 쇼하지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채널A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그 당시에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다.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라고 소리를 쳤다고 이런 걸 오늘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채널A 사건 주권수사와 검찰을 그러니까 채널A 사건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고 한동훈 검사장이었는데 누가 봐도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이가 엮여있다 그래갖고 우리가 검언유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를 누가 방해를 합니까?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가 내려진 거예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나왔고 피의 사실이 판결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더 높은 징계를 해도 됐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이 판결은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성윤 지검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 사단은 제가 알기로 100명 미만이다 라고 신윤석열 사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검사가 2200명 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2200명 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사단 80명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검사들은 지금 침묵을 하고 있죠. 반란이 일어날까 봐 이렇게 잡는 거죠. 나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이분들이 옷 벗지 않고 버텨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양심 있는 이성윤 지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임은정 검사 그 다음에 진해역 검사 이종수 검사 대한민국엔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검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검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는 검사들은 옷 벗지 말고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옷 벗지 말고 끝까지 버티셔서 박은정 검사도 그렇고요. 나중에 꼭 윤석열은 검사들의 손에서 감옥 신세 그리고 김건희도 검사들에 의해서 꼭 저는 심판받는 날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종근 오늘의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2분 30초 정도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들이 볼 때는 같지 않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 김종민 그다음에 서른 동시에 난리를 쳐요. 김종민은 민주당 지금처럼 위험한 시기 없었다. 맞는 말이죠. 민주당 지금처럼 위험한 시기 없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당대표 당장 물러나야 된다.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는지는 알아요.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재명 이라는 정치인이 없다라고 생각해 봐요. 지금 나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어떤 이재명 이재명 이라는 정치인이 없어. 그냥 경기도지사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재명 신노 친문이 여태까지 개혁적인 사람들이 되고 신노 친문이 국민의힘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정치 결사체로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이재명 이라는 변방의 장수가 들어옵니다. 이재명 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재명 을 인정 안 했던 사람들은 이재명 을 비판 하면서 니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네들은 최대의 개파를 갖고 있는데 이재명 에게 77.77% 라는 엄청난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당대표를 만들었죠. 이재명 과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에 서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재명 을 반대하면 구세력 이 되고 이재명 을 반대하면 수박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자기가 수박 이라는 소리를 듣고 한마디로 과거의 어떤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모든 책임이 이재명 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모든 책임이 본인들이 볼 때 내가 언제 평생 친노 친문 하면서 수박 이라는 소리라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변화에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민주당의 대권후보가 나타났으면 시대정신에 따라서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을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게 이재명 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변화를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라는 거를 인정화를 안하고 이재명을 없애면 자기네 시대가 올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신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김종민 씨 말 잘했어요. 지금처럼 민주당에 위험한 시기가 없었다. 검찰이 녹을 이거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금 김종민이나 서른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이재명 날라가면 민주당이 조용할까? 아니에요. 검사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요. 민주당 괴멸시키는 거예요. 제 방송 그저께 방송을 꼭 보셔요. 제 방송 보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면 지금 윤석열은 이재명을 잡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재명 다음에 민주당을 괴멸시켜서 2024년 총선을 본인들이 이기고 이재명을 잡으면 여기저기서 분당을 한다 그러고 창당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4분호열되고 그러면 국민의힘 대 다수당의 대결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유리하죠. 유리하게 되죠. 그 다음은 민주당 괴멸이에요. 이재명이 맡고 있으니까 본인들한테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민주당이 지금처럼 위험한 시기가 없었다는 거는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은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에요. 단일 대호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규탄하고 단일 대호로 싸워야지 민주당이 사는 길이에요. 그걸 모르고 검찰이 저렇게 나오는 모든 책임은 이재명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버려야 돼요. 이런 인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비판해야지 검찰이 흘리는 사법 리스크 그 자체를 비판을 해야지 왜 검찰 수사를 믿고 이재명을 비판하냐고요. 제 말 이해합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남욱과 유동규의 말을 듣고 정진상 실장이랑 김임 대변인을 구속시킨 검찰을 비판해야죠. 이재명을 비판합니까? 언제부터 민주당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의 말을 철턱같이 믿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왜 검찰에게 말을 믿고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냐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아니라 검찰이 사법 리스크를 일으키고 있잖아. 본인들이 이용당하는 걸 몰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민주당 기존의 친노친문의 구세력들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본인들이 앞으로 그걸 연구해야 돼요. 이재명 탓하고 남탓하지 마시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리더와 함께 민주당을 다시 재건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죠. 반성은 그만하셔도 돼요. 정권 뺏기는 순간 민주당은 반은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은 반성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단합이 필요할 때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 힘의 이동은 이미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재명으로 선택을 했어요. 의원들만 선택을 안 한 거예요. 본인들도 선택을 해야죠. 차라리 이재명이 싫다 그러면 나가든가 안 그래요? 나가든가 저렇게 당대표 하나 못 잡아먹어서 날리면 민주당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든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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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5년 동안 지지하고 좋아했어요. 친노 친문 하면 그냥 민주당을 살 길이다. 친노 친문 하면 그냥 민주당의 미래다. 친노 친문이 아닌 사람을 비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전화 친문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팔아서 장관 자리 깨차고 호의호식하고 정권 뺏겼잖아요 이게 이재명의 잘못인가? 친문 정치인들 모두가 오히려 반성을 하는 사람은 친문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팔아서 장관하고 호의호식 누리던 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정권 뺏겼으면 친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반성해야지 누구로 반성하라고 합니까? 진짜 친문은 이재명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정권을 빼앗기니까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권의 연속성도 지키지 못했던 친문 정치인들 본인들 패거리 정치만 하려다가 제대로 대선도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고 있을까요? 다 알잖아요 정권 넘겨준 자체가 친문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팔았던 인간들은 어디 가서 이재명 물러나가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양심이 있어야죠 니네가 문재인 대통령 도운 것만큼만 이재명 도와 써봐 대선 졌나? 절대 안 져요 니네가 문재인 대통령 팔면서 호의호식 누리고 모든 권력을 독점할 때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흑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정권을 뺏기면 됐지 뺏기면 뺏겼지 이재명은 인정할 수 없다 거기서 시작한 거 아니야? 나같이 친문 좋아했던 사람이 어딨어 양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친문 지지자들은 이미 이재명으로 다 바뀌었어 왜 본인들만 아직도 친노친문의 구세력이라는 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호의로 당원과 지지자들을 이렇게 원하고 민주당이 위기라고 하면 현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서 지금 친노친문이 이재명과 싸울 때야? 친노친문이 지금 싸워야 될 거는 윤석열 정부야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 없어? 저같이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누구 응원해요? 이재명 응원하잖아요 정치인들만 안 변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만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을 갓짱케 여기거든 이재명을 갓짱케 여기거든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개혁은 이재명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는 거예요 제 말 기억하시죠? 왜 민주당이 위기냐? 이재명을 인정 안 하니까 위기야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당대표라고 하면 니들이 그렇게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면서 당대표를 몰아붙일 수 있어? 사람 따라서 누구는 지지하고 누구는 지지하지 않고 그러면 되나? 당신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과 지지자들이에요 당원과 지지자들이 절대적으로 77.7%라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권한을 줬으면 의원들이 따르고 인정을 해야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서른이나 김종민, 이재명 물러나라고 하는 자들은요 민주당 지지자들 77.77%한테 민주당 나가라는 소리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지금 77.77%로 이재명 당대표를 밀어줬던 당원들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만한 인간들이 어딨냐고요 지지자들은 뺏지만 닮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들 표 찍어주는 사람인가? 검찰이 얘기하는 화천대유니 대장동이니 그게 다 이재명 책임이에요? 민주당을 시끄럽게 만드는 게 이재명 책임이에요? 아니죠 검사들 책임이죠 윤석열 정부의 특수부 검찰 책임이죠 왜 나도 아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모르냐고요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의 책임이 아니라 검찰의 책임이에요 검찰이 떠들고 검찰이 후배파고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서 민주당을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뭐 해야 돼요? 검찰과 싸워야지 이재명과 싸웁니까? 검사들이랑 싸워야죠 검찰이랑 싸워야죠 그래서 시민들은 검찰이랑 싸우려고 서초동에 나가잖아요 지지자들은 누구 책임이 있다? 누가 지금 민주당을 흔드냐? 지지자들은 아는데 민주당 의원들 수박들은 몰라요 이게 핵심이에요 민주당을 시끄럽게 하고 민주당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건 검찰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수박들은 이재명 때문이래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어요 민주당의 수박들은 검사들의 이중대예요? 꼭 그렇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었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 말만 듣고 이재명 나가라고 하는 자들은 검찰의 이중대입니까? 진짜 물어봐 주세요 당신 내 당원과 지지자들이 뽑은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건 검찰들이 요구하는 건데 검찰의 요구를 민주당의 수박들이 얘기한다? 그게 무슨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민주당 안에서 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국짐당에서 이재명 물러나라는 건 이해합니다 왜? 이재명은 미래의 권력이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개소리를 하냐고 검찰이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데 검찰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재명을 나가라고 해요 미친놈들이죠 정신 나갔죠 같이 쌓아줘야지 진짜 자기 동지 아니야 동지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 안에 있는 당대표고 동지를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니까 너 나가 빨리 너 때문에 시끄러 누가 동지 역할을 합니까? 미친 거죠 도라이 하나 들어왔네요 돈탐사가 민주주의역 내에서 영향력이 있대요 도라이가 하나 들어와서 설치고 있네요 오늘 정치분석은 여기까지 라고 했더니 합니다 그러면